지금부터 데이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것은 SQL 수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SQL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주로 MySQL이나 Oracle이나 MSSQL 같이 소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게 명령을 내려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아니면 조회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QL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QL을 한번 배워두면 MySQL도 사용할 수 있고 Oracle도 사용할 수 있고 MSSQL도 사용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그것을 구현한 벤더, 회사죠. 대부분 그 구현한 주체에 따라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조작하는 방법이나 또는 이 SQL문 자체를 확장시켜서 표준화되지 않은 명령들을 각 회사가 추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구체적인 사용법들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컨셉도 같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SQL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두면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확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링크해놨어요. 우선 MySQL 공식 메뉴를 클릭해보시면 이 MySQL을 만든 회사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현재 MySQL은 여러 회사들을 거쳐서 M&A를 거쳐서 지금 오라클의 품에 안겨있는 상태고요. 오라클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버전이 있어요. 이 버전 중에 본인이 쓰는 MySQL 버전을 선택해서 원하시는 포맷을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ySQL 한글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거는 MySQL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국내에서 이것을 한글화시킨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보시면 이 MySQL 관련된 방대한 자료, 방대한 분량의 어떤 정보들이 한글 매뉴얼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하셔도 도움이 될 거고요. W3School이라고 해서 웹과 관련되어 있는 이 튜토리얼들을 정리해놓은 사이트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이트죠. 여기 보시면 SQL이라고 하는 것의 수업이 있습니다. 여기 SQL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는 MySQL이나 오라클이나 이런 특정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수업이 아니라 이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이 언어에 대한 표준화된 명령, 표준화된 부분들에 대한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SQL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흠은 영문이라는 게 흠이죠. 그 다음에 Cheat Sheet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DB를 사용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 SQL문들이 잘 생각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벌써 SQL을 한 10년째 다루고 있는데도 가끔씩 Select랑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명령들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 찾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Cheat Sheet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북마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MySQL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시거나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옆에다 붙여놓으시면 잊어버리기 쉽거나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잘 정리해놨으니까요. 이걸 보시고 이제 리마인드를 하시면 되겠죠. 아주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사랑넷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의 데이터베이스 커뮤니티 중에 가장 크고요. 이 중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MySQL을 선택하시면 MySQL 관련되어 있는 섹션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MySQL과 관련된 질문도 하시고 여기 있는 튜토리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코딩에서는 데이터 관리 SQL 현재 지금 보고 계신 이 동영상이죠. 이 수업의 하위 수업으로 생성, 추가, 변경, 조회, 삭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데이터를 생성하고, 추가하고, 변경하고, 조회하고, 삭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각각의 명령들, 각각의 작업들을 위해서 SQL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업마다 기본적으로는 이 MySQL 모니터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이 phpMyAdmin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SQL문을 사용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MySQL 모니터와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쓰지만 이 좀 복잡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좀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SQL문을 직접 핸들링하는 것은 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클라이언트를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고 접근성이 좋은 이 phpMyAdmin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